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. 민방위 대원이라면 연차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고, 교육 이후 온라인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철이 됩니다. 강서구 소속 민방위 대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, 감염병 예방,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·국민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수강하면 됩니다. 사이버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원은 서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며, 헌혈에 참여해 헌혈증서를 제출한 대원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